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의 문제 1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적 시트에서 작성합니다. A1셋 선택하시구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가 A1셋입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문제에서 관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여러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학생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구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첫번째 성명, 두번째 학과, 세번째 학번, 네번째 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술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성명, 학과, 학번, 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구요. 조건에서는 학과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경영학과를 선택합니다. 같습니까? 경영학과 선택하시구요. 두번째 학년을 선택하시구요. 이퀄 같습니까? 3이라고 입력합니다. 학년 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구요. 정렬 순서에서 첫번째 성명을 선택하시고 오른차순, 두번째 학번을 선택하시고 오른차순합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 마침 누르십니다. 저희는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신 데이터가 경영학과이면서 학년이 3학년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의 두번째 개설 강좌를 클릭하시구요.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는 학번이 2016으로 시작하고 학년이 2학년인 대학 2인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입력하시는데 A33세를 선택 먼저 하시구요. 조건 입력합니다. 학번이 2016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4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2016과 같습니까? 라는 애프터 함수를 사용할 거라서요.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33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고 아래쪽에 이골, 레프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가 있는 첫번째 A33세를 선택하신 다음 심표,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값이 2016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 두번째, 학년이 3이라고 입력합니다. 학년은 따로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학년이라고 입력하시고, 2학년이네요. 죄송합니다. 학년이 2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위쪽에 외부 데이터랑 같이 문제를 제목받나 봅니다. 다시 고급필터는 조건이 우리 학번에서 왼쪽에 있는 4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2016과 같습니까? 그리고 학년이 2학년입니까?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성명과 그 다음에 학번,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요. 학년, 이렇게 먼저 학번만, 성명만 복사하겠습니다. 성명 컨트롤 C 눌러서요. A39셀에다 컨트롤 V, 그 다음 학번과 그 다음에 학년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컨트롤 C, 성명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클릭하신 다음에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조건범위는 미리 작성해놨던 A33부터 B34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성명, 학번, 학년 입력된 A39부터 C39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학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의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실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G30까지를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소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수의 결정 클릭하시고요. 문제 봤더니 행 번호가 홀수인 행 전체에 대해서 홀수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모두랑 로우 함수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골 현재 행의 번호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홀수,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가 되겠죠. mod라는 함수를 먼저 입력해 볼까요? mod는 나머지를 구합니다. 어떤 거에 나머지를 구할 거냐면 로우 함수를 통해서 현재 작업하는 기준을 A3셀을 한번 잡아볼까요? A3셀을 기준으로 A3셀을 하나만 비교할 건 아니고요. A3, 4, 5, 6, 7, A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만 달라집니다. F4를 한번 누르시면 A달라 3이가 되고요.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면 달라 A3이 됩니다. A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가로 닫으시면 로우 함수를 통해서 A열에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심표, 2로 나눴을 때 0이라면 우리는 사실 짝수가 되죠. 2, 4, 6, 8 해당된 행이 2로 나눴을 때 0이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1이 된다면 홀수가 되겠죠. 3, 5, 7, 9 해당한 행의 번호는 홀수입니다.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표준색에서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순위표를 작성하는데요. 표 2 아래쪽을 참조해서 표 1에다가 순위별 코스 구분별 기록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 스몰 함수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if 조건에 만족하는 것, if 가로 10시고요. 우리는 하프 코스에 해당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프 코스입니까? 라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c10부터 c3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조건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네, 심표하기 전에 다시. c10부터 c37까지 영역의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하프 코스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할 건데 p2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옆으로 복사했을 때 p2, c2입니다. 이 행이라는 것은 고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4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 행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표 한번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기록에서 하프 코스에 해당한 데이터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d10부터 d37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심표. 우리는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입력된 a3셀을 선택하되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했을 때 a3이 b3이 되겠죠. 3, 4, 5 행의 위치는 바뀌지만 열의 위치는 항상 a열이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의 고정,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현재 문제는 배열 수식을 사용합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샵샵샵 나오는 거는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마라톤 완주자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셀 선택하시고요. 표1을 참조해서 표3 기록 이내에 완주한 코스 구분별 인원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과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equal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if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조건을 지정하는데 현재 기록이 입력된 d10부터 d37까지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기록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가서 f3셀을 선택합니다. f3 선택이 안되시면 직접 f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f3셀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내에 완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라고 표시하는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옆으로도 복사하는데 f3, f4, f혈에 있구나라고 키보드 절대 참조 기능키 f4키를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행을 고정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몇 명인지를 카운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1 만족하지 않았을 때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 Ctrl-Shift-Enter 눌러서 완성하시면 되는데 n% 연산자 입력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Ctrl-Shift-Enter 눌러서 완성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봤더니 7명, 7명 이렇게 나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0에 있고, 3, 4. 우리는 아, 조건 하나가 빠졌네요. 왜 같은 값일까? 하프코스와 풀코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만을 구했습니다. 조건 하나가 더 필요했었네요. 그래서 G3에 가서요. 조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록 이내에 해당한 데이터라고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열고요. 코스 구분에 가서 코스 구분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하프코스와 같습니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때요. G2, HE 이 행에 있습니다. F4키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괄호 닫고요.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 아래로 복사. 오른쪽 복사하시면 이제는 각각의 코스별로 기록 초 이내에 들어온 데이터가 몇 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기본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학과를 추출하는데 학번에서 학번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있는 그쵸? 학번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학과 코드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구하시는 겁니다. 먼저 C3세를 선택하시고요. 학번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콜 미드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MID 가로 여시고요. B3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27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05 해당한 숫자가 추출이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코드표에 가서 범위 정한 코드표에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심리학과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3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Vlookup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MID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코드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학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를 이용해서 학점 인정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와 OR과 Ease Blank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H3의 고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먼저 학점 인정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공백이거나 뭐 뭐 이거나네요. EQUAL I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 뭐 이거나 OR 함수가 필요하겠죠. 가로 열시고요. 중간고사 점수가 공백이거나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즈블랭크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서 이즈블랭크 그 다음 중간고사가 있는 D3셀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심표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블랭크입니까? 이즈블랭크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강탔습니다. 그 다음 심표 이제 출석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이란 또 세번째 조건을 넣고자 합니다. 출석점수는 바로 왼쪽에 왼쪽에 상칸 더 가면 F3셀을 선택할 수가 있구요. F3셀의 값이 10보다 작습니까? 선택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구요. 클릭하실 수 있으면 클릭을 하시면 되구요. 10보다 작습니까? 란 조건을 지정하시고 감탔습니다. 세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페일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F A I L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심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라도 모두 다 이제 만족하지 않다면 PASS P A S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했을 때 참에 해당한 값 모두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포스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 있구요. 삽입에 가시면 모두리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은 Public Function FN 총점 입력받는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그 다음 총점은 출석점수가 10점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출석점수가 크거나 같다 10점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FN 총점에다가 중간고사 곱하기 곱하기 0.4 도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4 도하기 출석점수를 도합니다. 만약에 10점 미만이면 S FN FN 총점은 0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점수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중간고사 곱하기 0.4 기말고사 곱하기 0.4 나머지 더하기 출석점수 만약에 10보다 작다면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총점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각각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기본작업과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을 같이 작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타입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피버테이블 작성해서 B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표시할 위치 B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관리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요. 저희는 연월차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고요. 이제 가져오실 데이터는 이름 선택하고 더블클릭 부서 더블클릭 휴가 시작일 휴가 유형 일수를 선택합니다. 이름 부서 휴가 시작일 휴가 유형 일수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에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기존 워크시트에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부서가 열에 있습니다. 아니 행에 있습니다. 행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휴가 시작일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의 교체하는 부분에 일수를 선택하셔서 값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또 휴가 유형을 행 레이블 부서 옆에다가 갖다 놓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 드립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현재 레이아웃을 배치하셨는데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라고 표시가 된 부분을 행 레이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필드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한번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요.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휴가 시작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그룹에서 월 단위로 그룹을 하겠습니다. 라고 월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부분합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기획부 부서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문제에서 부서 부분합 메뉴를 해제하시면 되는데요. 부서 부분합 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 한번 클릭하셔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영역은 일수는 그림과 같이 숫자들 1입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5부터 G18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뒤쪽에다가 1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기획부 마케팅부 속실 생산부 앞에요. 이 빼기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그림에서는 이럴 때 옵션에 가셔서요. 표시에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표시된 것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에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분석 작업에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통합해서 표시할 위치 F7부터 H11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표 1 영역은 B3부터 D9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번째 하반기 데이터는 B14부터 D21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셔서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사각형에 가셨을 때 첫번째에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연간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셨어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통합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연간 실적이라고 입력한 데이터가 홈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조기와 데이터 통합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서식작업 첫번째 서울과 광주만 문건 세로 막대형과 표식이는 꺾은 선형 두가지 차트로 표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주만 있는게 아니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다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고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부산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거 한번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인천도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도 제거 대구도 제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서울과 강주만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데이터를 추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과 강주를 한번 더 추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 계열 이름은 서울입니다. 값은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 C5부터 G5까지 선택합니다. 앞에 처음에 있었던 값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딱 지워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C5부터 G5까지 선택. 그러면 서울이 다시 한번 추가가 되셨고요. 서울 강주 서울 또 한번 데이터가 추가가 되셨고요. 마찬가지로 또 추가 한번 누르셔서 계열 이름은 강주입니다. 값은 지워주시고 강주에 해당한 데이터 값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확인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뭔가가 지금 2000 아 합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합계까지 범위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2017년 옆에 막대가 서울 강주 추가한 데이터만 이렇게 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서 조금 전에 추가했던 데이터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계열 이름은 맞는데 값에 가서 계열의 값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확인 누를 거고요. 다시 강주를 선택해서 편집 한번 눌러서 계열 이름은 값지만 값은 지워주고 새롭게 14년부터 17년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이제는 서울, 강주, 서울, 강주 각각의 14년, 15년, 16년, 17년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강주만 문건 세로 막대형과 또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 두 개가 다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들은 서울, 강주는 문건 세로 막대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세 번째에 있는 서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강주가 세 번째에 있는 강주가 되겠죠. 강주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제 차트의 종류 데이터를 수정하셨고요. 이제 차트의 각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지역별 매출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Y축에다가 제목을 넣고자 합니다.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새로 축 제목에 새로 제목을 선택합니다.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 선택하시고요.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네, 차트 제목 축 제목을 다 입력하셨다면 이제 왼쪽 아래쪽 입력하셨고요. 세 번째 차트 제목에 차트 제목에 테두리의 그림자 테두리 색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 가셔서 우선 그림자를 넣고자 합니다. 미리 설정에 가셔서 대각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닫기 한 번 누릅니다. 네 번째 법내 위치를 아래쪽에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법내에 가셔서 아래쪽에 법내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림자에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리고 나서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다시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꼴에서 10 글꼴 크기 10으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차트 제목도 다시 한 번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문제에서 요구한 5가지 서식을 작업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 첫 번째 문제는 사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폼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사원 조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는 폼의 이름이 사원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조회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사원 조회를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은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첫 번째 사원 이름에다가 A4부터 A9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B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 로우 소스는 A4부터 A9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쉽죠. 세 번째를 먼저 작업해 놓으신다면 종료를 클릭했을 때 폼이 닫히는 겁니다. 언노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다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원 조회 폼에서요. 조회 버튼을 이제 이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각각 TXT 우리 보기 속성 창을 한번 띄워 놓으시면 TXT 4번 TXT 직급 TXT 부서명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엑셀 창으로 단간만 이동해서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기 한번 하신 다음에 사원 조회를 클릭하면 폼이 나왔고요. 초기화 작업에서 데이터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말음을 하늘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0의 값이 반환이 되는데 저희는 네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에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 0에다가 플러스 4를 하면 4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4번은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직급은 세 번째 부서명은 네 번째 열에서 가져다가 각각 데이터를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추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종료 한번 눌렀다가 비주얼 베이직에 갑니다. 그 다음 우리는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를 가져올 행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i-raw 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cnb 4원의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갑에다가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인데 4행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플러스 4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txt 4번에다가는 cells i-law 콤마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3 4라고 수정하시고요. 두 번째 4번이 아니라 직급 그 다음 4번이 아니라 부서명으로 수정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셨다면 우리가 사원 이름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각각의 해당한 이름의 4번 직급 부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원 이름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조회 버튼을 클릭해도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요 만약에요 CMB 사원에서 선택하지 않았다 공백이라면 저희는 TXT 4번의 값을 공백으로 처리할 거고요 TXT 직급의 값을 공백으로 처리할 거고요 TXT 부서명의 값을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각각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사원 조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조회를 버튼 누르면 4번 직급 부서명에도 마찬가지로 공백으로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놓으셨고요 다시 데이터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선택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조회 작업까지 해서 기타 작업 세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